아 아 으 모두 잘 아시피 보이디 으 으 우리 노래는 이 새 장이 있는데 이 노래는 이 노래가 우리가 자극적으로 말할 때 새로운 모습을 해드렸어요 여기가 그 날이 좋은 모습을 해드렸어요 또 한 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장면에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둘을 두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소기적이며 좀 더 친숙하게 인트로라스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보니까 다시 만드시는 펭하 예스 예스 예스